그 사람이 불쌍해 그 여자는 살아 숨쉬는 돈 있는 남편이 필요하겠지만 난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 사랑이 뭔데? 뭘 어떻게 해야 사랑인건데? 나 왔어요 보고싶어 할 것 같아서 나 괜찮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들어오며 그렇게 인사를 해주면 정말로 좋은 하루가 됐어요 매일매일이 좋은 하루였어요 난 진우씨 도진우씨 당신 이름을 이제야 마음껏 불러보네요 사랑해요 진우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죠? 그러니까 일어나요 진우씨 언제라도 좋으니까 일어나기만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다시 인사만 해줘요 네 일어나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잡아 끌어내기 전에 이쪽으로 나와 어서 환자라 참아주는 거야 귓사대기라도 날리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거라고 지금 참지 마세요 그럼 저도 안 참을 거니까 뭐?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저 사람 말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저 저 사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대려 용기가 생기고 용감해지네요 제가 너 정말 사모님은 저 사람 돈 가지세요 전 누워있는 저 사람 가질게요 뭐, 뭐가 어찌? 왜 아 아 아 자기 여